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파입니다 24년 8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태권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 드리죠 결혼 안하고 아이 없는 분들은 왜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 자기 몸도 지키고 건강하게 물론 그것도 맞긴 하지만 진짜 이유가 뭘까 자 태권도 학원으로 돈을 많이 버는 태권도 선생님과 아니면 태권도 학원이 그렇게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태권도 학원도 있겠죠 망하는 분들과 차이는 뭘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 전국체전에서 그래도 상위권 금메달 정도는 따고 뭐 국제대회에서도 메달 정도를 딴 그런 대단한 태권도 선수 출신의 강사 선생님이 계신 곳이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갱기 더 어산입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엄마들 잘 구워삼는 분들 태권도 학원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이들을 잘 퇴원시켜 줘야 된다 집까지 잘 보내줘야 된다 놀랍게도 태권도 학원 선생님의 가장 첫 번째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집으로 잘 데려다 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래도 발차기 잘하고 선수 시절 뛰어난 선생님이셔서 잘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고 두 번째는 뭐다? 아이를 방전시켜 주는 분들 태권도 학원으로 떼돈을 버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선수 출신이면서 상위권에 입상하신 분 아니에요 정작 선수 때는 전국체전, 국제대회는 못 나아가는 게 당연하고 전국체전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상위권이 아니신 분들 시상 때 못 올라보신 그런 분들 근데 정작 그런 분들이 태권도 강사 현업에서는 떼돈을 봅니다 그러면 태권도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바로 부모들이 아이의 체력을 쭉 빼버리려는 거예요 방전시키는 거죠 아이가 집에서 체력이 남아 돌면 집에서 설치고 그 다음 또 얘기도 많이 하고 뭔가를 하니까 부모들이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태권도 학원 보내는 이유가 아이가 체력이 쭉 빠졌으면 좋겠어 집에 와서는 그냥 힘이 없는 상태에서 차분하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목적에서 보내니까 당연히 태권도 학원은 뭘 해줘야 돼요 애의 체력을 완전 쫙 빼버려야 돼 그럼 단순히 우리가 찌르기하고 발차기하고 품세하고 그런 걸로 체력이 빠집니까? 안 빠지죠 그래서 태권도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거의 필수 코스로 많이 하는 게 있죠 뭐죠? 줄넘기 뜬금없잖아 아니 무슨 권투면 이해를 해 근데 태권도 학원이 왜 줄넘기를 하지? 심지어 줄넘기만 하는 학원들도 있죠 그런 곳에 가면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친구들과 같이 끝도 없이 뭔가를 해야 돼요 태권도 학원에서조차 줄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힘을 빼는 거예요 진짜 놀랍게도 그래서 태권도 학원인데 줄넘기를 하는 곳과 태권도 학원인데 태권도만 하는 곳이 아이 체력 빼는데 차이가 많다는 걸 부모 엄마들이 알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떤 곳을 선호하겠어요? 당연히 태권도 학원이면서 줄넘기를 같이 하는 곳을 선호하는 거예요 태권도 뭐 찌력이나 품새나 뭐 그런 걸로 많은 애들 체력이 다 방전이 안 되거든요 태권도에서도 컨텐츠로 이제 애들 체력 빼는 걸 있긴 하지만 진짜 줄넘기로 애들 막 핥닥핥닥거리게까지 해버려야지만 애들이 쫙 빠져서 파김치가 돼서 집에 오면 엄마들이 제일 좋아해요 당연히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이제 집까지 잘 퇴원시켜주는 거죠 놀랍게도 태권도 학원 선생님들의 가장 첫 번째가 그러면 뭘까요? 그냥 퇴원이 끝? 아니요 아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끝날 때 되면 선생님이 학교 앞에 가서 애를 싫어요 픽업하죠 그리고 학원으로 바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학원에서 계속 뭐 친구들과 놀고 그 다음 태권도 하고 그 다음 줄넘기도 해요 그리고 체력 쫙 빼서 이제 집까지 다시 아파트 단지나 집에 데려다 주죠 즉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심지어 신경을 안 써도 애가 체력이 방전돼서 와요 엄마가 못 참는 거야 이거 한번 중독이 되면 엄마가 태권도 학원을 끊지를 못해 만약에 이걸 엄마가 그냥 한다면 아이가 하원할 때쯤 부모들이 학교 앞에 있죠 그러면 아이 나오고 그 다음 아이를 같이 놀아주거나 뭔가를 해줘야 돼 놀이터를 간다든지 뭔가를 친구들과 만난다든지 뭘 하더라도 뭔가를 해줘야 돼 거기에 신경 쓰고 그걸 해주고 난 다음에도 애가 이제 그거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에까지 데려왔는데 체력이 남아둬라 그러면 집에서도 설치고 집에서도 얘기 많이 하고 뭐 그러면 엄마가 피곤한 거야 이게 다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걸 그냥 태권도 학원 줄넘기까지 하는 곳에 넣어놓으면 학원 선생님이 학교 앞에서 애를 싣고 태권도 학원 가서 거기에서 태권도 학원 줄넘기까지 해서 애를 방전시켜서 그 다음 집에까지 데려다줘 그러면 집에 오면 애가 파김치 상태에서 배고프니까 엄마가 뭘 해줘도 밥 먹고 그 다음 뻗어서 자버려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 이해를 하면 태권도 학원으로 떼돈을 버는 분들은 선수 출신에 굉장히 시상 때에 많이 올라간 분들이 아니겠죠 오히려 그런 분들은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내가 선수 때 진짜 잘나가고 전국체전에서 상위권에 입상하고 그런 뛰어난 선수야 그러면 그런 선수들 그런 선출일수록 어떻게 운동에 대한 자기의 프라이드가 있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선수 출신인데 그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 막상 이제 그 사람들도 결국은 태권도 학원 같은 걸 해야 되니까 먹고 살려면 진짜 금메달 최상위권 뭐 세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정도 딴 그 정도 금운동 그 정도야 뭐 교수나 어떤 뭐 나가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정도 아니면 뭐 결국은 현업에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래도 전국에서 상위권에 갔던 사람들은 자기 운동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막상 이제 태권도 학원에 뭐 일단은 강사나 이런 걸로 먼저 취업을 하면 그 자괴감이 드는 거야 내가 운동으로 이 정도 해서 운동으로 먹고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 학교에서 퇴원시키고 그 다음에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그게 첫 번째니까 당연히 뭘 제일 많이 하겠어요 그 취업한 그 태권도 강사분들이 뭘 많이 하겠어요 그쵸 봉고 스타리아 그 봉고 스타리아를 하루종일 모으는 게 그분들 안전하게 몰고 집까지 가서 문 열고 애를 내리고 그것도 그냥 그냥 도착해서 버스처럼 문 열어주면 끝이 아니에요 그건 위험하거든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학교 앞에서 애를 픽업해서 차에 씻고 문 닫고 출발하고 그게 뭐 일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으면 보조교사가 있죠 돈이 많으면 근데 이건 돈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직접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집에 가서 도착해서 차 문 열어서 애 내리고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인계하고 다시 가는 거죠 그럼 제일 많이 하는 건 뭐야 스타리아 차 운전하는 거야 운전기사 되는 거야 내가 운동으로 이만큼 성공하고 이걸 딱 하려고 했는데 막상 운전기사 제일 많이 하고 거기에서 진짜 상위권에 있던 프라이드 있던 사람들은 너무 자괴감이 되는 거지 반대로 그냥 평범하게 적당히 태권도 하시는 분들은 선수로 했던 분들은 이게 맞는 거야 괜찮지 오히려 돈 벌기에는 이게 딱 이렇게 짱구 굴리면 운동으로 최상위권 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서 프라이드가 높지 않아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짱구를 굴려 보니까 아 이거 엄마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캐치하지 오히려 운동에만 몰두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은 계속 운동만 발차기하고 품새하고 정확한 찌르기 가르쳐주고 팔 교정해주고 쓸데없는 그거 하다가 애들은 다 떨어져 나가 엄마들 입소문 사이에서는 저기는 가봤자 애가 체력이 안 빠져 소문이 퍼져 다 알지 엄마들은 정작 좋은 선수 출신의 태권도 자세 잘 가르쳐주는 태권도 하고는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지역 쓸어먹고 막 두 개 세 개 도장 생기고 막 떼돈 버는 분들은 누구예요 꼴똘히 생각해서 아 엄마들이 원하는 건 등하교 잘 시켜주고 애 체력을 완전 방전시켜 버려야 되네 그렇게만 해준다고 하면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은 금방 퍼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있던 애들도 다 와요 돈 쓸어먹는 거야 그건 뭐야 하나하나 태권도 자세 교정하고 품세 뭐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 재밌는 콘텐츠 만들어서 애 계속 방방 뛰게 만들고 그 다음 마지막에 남한 체력 그건 줄넘기로 거의 방전시켜 버려 애가 기진맥진해서 그냥 집에 가 그리고 밥 먹고 바로 골아떨어져 그러면 엄마는 싸는 거야 진짜 우리 태권도 학원 죽어라 이렇게 되고 입소문은 쫙 퍼져 그럼 애들이 바글바글해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태권도 학원 도장으로 막 몇 개씩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정작 선출일 때 선수 출신이지만 선수 현역 시절에는 성적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있던 분들도 아니야 근데 떼돈을 벌어 반면에 선수 출신의 그래도 전국체전에서 시상 때 올라 본 그 정도의 태권도 선생님들이 정작 태권도 학원에서는 대부분 말아먹죠 자기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고 진짜 태권도를 가르치거든 그 사람들은 진짜 태권도를 가르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런 곳은 망하는 거야 엄마들이 안 가 돈 되는 건 코 묻은 애들 돈이거든 걔들 유치원 저학년 때부터 집어넣으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계속 가거든 근데 문제는 유명한 선생님이다 해서 갔는데 금방 애들이 그만두고 가 그리고 다른 학원으로 가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우리 애들 이제 태권도 다니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시발 뭔가 뭐든지 한국화 한국화가 되면 진짜 개X 같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엄마들은 뭐하는 거야 시발 아침 일찍부터 애 보내고 돌봄으로 중간에도 계속 학교에 있고 그 다음 학원 선생님 태권도 학원 선생님 애 학원 시키고 그 다음에 운동 시켜서 힘짝 빼서 저녁에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하루 종일 엄마들은 뭐하는 거야 집에서 시발 설거지는 식세기 청소기가 다 해주고 청소기 자동 청소기 로봇 청소기 있고 청소 다 해주고 빨래 건조까지 다 되고 아니 시발 난 전업주부 시켜주면 존나 좋아할 것 같은데 존나 힘들대 아직도 아직도 존나 힘들대 뭐가 힘든지 모르겠어 이 정도까지 세상에서 이 정도까지 세상에서 감사합니다